일단 좀비라는 것을 그리는 영화에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배우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박소진은 되게 징그럽고 짐승같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좀비의 몸짓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서 갔는데 우리가 되게 고퀄이다라고 말하는 좀비는 아닐 수 있으나 이 저예산에서만 해낼 수 있는 그런 위트있고 되게 소중한 것을 다르게 풀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현이가 가지고 그리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문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것을 완전히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마음이 많이 힘든 시대이고 유난히 몸도 바쁘다 바쁘어 현대사회지만 그리고 그래서 가현이가 되게 세상에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